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역시 화학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독을 쌓고 저촉을 하고 질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097분, 3분 남았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한 분 더 추가해 주신 겁니다.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수원 방문가에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내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FMC 회의가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장마감시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ITV 빈센트님께서 대사님 오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였습니다. 기부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후원 대상 아동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내일부터 후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인버스에 진입한 상황인데 수사상 조만간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으로 인한 발생한 소득이 재분배되는 과정이 내년에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ITV님 성토하시길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큰 지표를 보고 가게 되면 큰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다.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금융 6세 국제경제 보시면 바이든 인플렛 진정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진정이 된 게 침체로 가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역사상 최대 금융사기 FTX 사기죠. 사기 사기라고 규정 지었네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이낸스 최대 암호화폐 코인 바이낸스가 인출을 중단했댑니다. 하루 동안에 2.5조 2.5천억 빠져나갔댑니다. 드디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 직전에 가는 것 같습니다. 레이디 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데 원유는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잘 판단하시고요. 자 연합인포맥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자 CNBC에서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긴축 중단 논쟁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긴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인플레이션이냐 그 다음에 침체냐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뻔하죠. 인플레이션이 높다? 아직도? 그러면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긴축을 계속 가는 거고요. 침체가 이제 심화될 것 같다? 중단하고 금리를 내리자. 이런 쪽으로 아마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금리는 올라가고 멈추고 내려오는 걸 역사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 오든가 이 부분 멈추는 부분 네 그 다음에 또 인하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국채 시장에서 조금씩 반영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미 경제에 큰 충격이 올 것이다. 네 이유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하락으로도 증명이 될 수가 있다. 왜? 기업들의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면 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월스트리트 전원 인플레이션 아직 전복되지 않았다. 복귀가 최선이다. 왜 레고시 미디어에서 이렇게 언론 프로리를 할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 인플레 최악은 지났지만 최악의 경제 상황은 아직이다. 그래서 아직은 최악의 경제 상황과는 아직이라는 얘기는 네 아직 침체에 아직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유럽이나 기타 신흥국에서는 침체에 빠진 나라가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침체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요거 뭐 이 한원에서도 뭐 나왔다는데 잘 좀 보시고 예 자 금리 인상 멈춰야 된다. 예 시장 미 금리 좀 너무 낙관적이다. 레파 파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이고 어 그래서 또 이런 내용도 내년 2월 25피부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자 여러분 네 어 지금 앞으로 상황이 금리가 멈추게 되고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요. 금리 인하를 왜 하죠? 인하를 하는 목적이 뭐죠?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금리 인하 이번에 그 팬데믹 상황에서 금리를 갑자기 내렸죠. 제로까지 왜 내렸죠? 네 갑자기 위기가 왔으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면 연준이 지금 만약에 피벗이 나와서 멈추고 내리면 이게 무슨 뜻이죠? 네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럼 뭐예요? 골로 가는 거죠. 경제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연준의 요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회의 및 일정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올해 9월달에 발표됐던 거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나옵니다. 새벽에 떠요. 그러면 PDF 눌러보시고 살짝 눌러볼까요? 네 요 도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섹션별로 GDP 뭐 인플레이션 고용 이런 것도 다 쭉 나오거든요. 체크하시고 특히 점도표 지금 현재 2022년 상단이 지금 4.5로 나와 있죠? 여기 4.5 그죠? 4.5 들어가 있죠. 근데 2023년에 보면은 5%까지 돼 있죠. 24년에 4.75 그죠? 이렇게 내려간다는 요게 어떻게 변하는지 요게 위로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 이런 거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뭐 GDP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일 새벽에 엄청난 기사가 올라올 겁니다. 기사 제목만 봐도 어떤 뉘앙스인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PDF나 HTML 요 파일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유럽 상황을 보시면 어이구 유럽 지금 폭샥 하고 있네요. 뭔 일인지는 좀 이따가 아니면 이따가 뉴스를 보고 미국 선물시장은 지금 보합이고요. 자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이머징을 보시면 이머징은 꺾여있는 상태 코스피도 살짝 꺾여있는 상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코스피 이머징 호주 달러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호주 달러가 밑으로 내려오는 약세를 보인다면 네 이머징이나 코스피는 꼬라박을 수도 있다. 잘 보시고 그러면 그 이면에는 달러 인덱스가 있고요. 달러 인덱스 현재 103.8 상당히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쌍바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그전에는 환율과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어떤 상관관계가 좀 깊었는데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율이 어려운 게 했다 안 했다 완전히 무슨 널뛰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를 지지하는지 103 여기를 한번 잘 좀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로죠. 유로는 살짝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38.2% 그래서 앞으로 상황들 체크하시면서 자 유럽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유럽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잘 파악하셔야 돼요. 유럽발 경제 재정 에너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부분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위안하죠. 위안화는 여기 38% 저점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과연 그러면 중국이 지금 경제가 좋아지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별로 좋아지는 모습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고 에너지죠. 에너지도 여기 바닥 찍은 다음에 더 이상 내려오진 않지만 요것도 머물고 있다. 어떤 큰 변곡점이 있는 걸로 보이고 앞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기대인플레이션 인데 아직까지 이제 2.3을 벗어나지 않고 있죠. 네 계속해서 지금 네 2.3% 2%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기대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갑자기 내려오면 야 무슨 일이 생겼죠. 네 크러쉬가 났습니다. 경기 침체 빠졌고요. 이때도 팬데믹 상황에서 크러쉬가 났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내려오면 아 크러쉬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10년물도 마찬가지죠. 2.2%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2% 밑으로 내리꽂는 순간 네 이런 똑같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 초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잘 보시고요. 자 국채 10년물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정책금리인 3개월물은 4.4 그러면 4.5 찍을 거죠. 그 다음에 2년물에서 중요한 신호가 여기 보시면 3.58% 어제죠. 지금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얘는 누굴 따라가죠. 요걸 따라가죠. 근데 지금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한데 그죠? 예 단기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와 아니면 금리 인상을 멈추는 사인을 읽고 이쪽에 신호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닌가? 5년물 보세요. 3.6입니다. 많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아까 30년물 30년물 보시면 어디 갔느냐 이거 지금 3.5예요. 여기 얼마였어요? 4.3이었어요. 엄청 내려왔죠.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까지 반영을 하면서 장기 국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TLT 20년 이상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IF 10년짜리 7년짜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TMF 얘도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10년물과 2년물 서서히 올라오죠. 이게 골때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10년물과 3개월물 얘는 내려가는 이유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30년물과 5년물 얘도 올라가죠. 문제가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올라가게 되면 급등하게 되면 폭삭하죠. 주식시장 그죠? 역대급 그랬습니다. 이제 올라오고 있죠. 팬데믹 상황은 오히려 역전이 안 됐었습니다. 30년물과 5년물을 보면 그 다음에 10년물과 그 다음에 2년물 역대급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그러면 얘가 급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봐도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얜 보세요. 10년물과 3개월 물이 이렇게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없다. 앞에서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급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러면 금리 인하밖에 없다. 그래서 리먼 사태 다컨버블 대부잡 사태 올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접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S&P500을 보시면 지금 이 상황 연출이 가능한 거죠? 주식이 폭락할 때 폭등하죠? 주식이 폭락할 때 폭등하죠? 그럼 얘는 올라올 타임이네요. 폭락을 하면 미리 선반에서 내려왔고 이 그래프가 무지하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얘도 올라올 때 여기 보면 주식시장이 내렸어요. 살짝 내리고 올라갔는데 같이 잘 보시고 턴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유가입니다. 유가가 안 빠져요. 75달러 쌍바닥을 지금 치고 있고요. 앞으로 유가도 주시하시고 그 다음에 구리 고점 저점 38%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크러시가 나오는 내려오는 상황이 생기면 뭐라고요? AB C파동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비트코인입니다. 양봉 살짝 생기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낸스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튼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14,000달러 1,000달러 4,000달러 까지 열어놓으시고요. 현재 RSI 41 30 MFI 그러면 결국엔 풍덩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때 마지막 파이널 나오는 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닌가. 인하할 때 그 다음에 다우 선물이죠. 하락 반등 세게 나왔고 이브닝 스타 모양을 띄고 있다. RSI 56 현재 MACD 아직 골든 크로스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P500 S&P500 보시면 현재 RSI 51 하락 반등 파동 상으로 하나 둘 하고 지금 내려올 타임 입니다. 그래서 2,000선 까지는 열어두시라 여기 저점 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크한 버블과 리몬 사태를 데자뷰하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현재 내려오고 있죠. 네. 잘 좀 보시고요. 일봉에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이시죠. 윗꼬리 윗그림장 살벌 하지요. 이게 201선 이거든요. 거기 근처에서 자 그럼 왜 갑자기 CPI 내려갔는데 이렇게 두드려 맞았을까 세력들은 지금까지 CPI를 울고 먹으면서 이용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CPI 이슈는 다 됐다고 신호를 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세게 올라가야 되는데 세게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때려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A, B C파 킬러 C파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MACD 보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시장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먼 데자뷰 입니다. 리먼 데자뷰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하나 둘 하고 1, 2, 3, 4, 5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죠. 1200 포인트를 붕괴시켰던 이 시기 그 다음에 A, B C, 1, 2 반등이 조금 세게 나왔어요. 여기는 살짝 38% 나왔고 얘는 61.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은 거죠. 3, 4, 5 그런데 여기를 붕괴되는 3500 여기는 1200 이었고 여기는 3500 이다. 그런데 어제 딱 두드려 맞았어요.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죠. 두드려 맞은 거 지금 현재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아 이게 이번 달하고 1월 달 걸쳐서 폭샥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겠네. 1월 초나 1월 중순 1월 말까지 해서 아무튼 3,500이 붕괴가 되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터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거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반등만 조금 얘가 셌을 뿐이지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침체 이슈와 그 다음에 실적 이슈가 아주 첨예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인데 RSI-46 MACD 잘 보십시오. 멀었죠? 여기나 여기를 봤을 때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7천선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 60개월선인데요. 이게 120개월선인가요? 네.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 밑으로 더 갈 수도 있고요. 네.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네. 뭐 상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잘 좀 지켜보시고요.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 20주선 저항을 계속 받았죠. 2, 4 5주 동안 받았습니다. 20주 네. 대단하지요. 그래서 장기평 데드크로스 났죠. 상당히 불길한 신호다. 그 다음에 1봉을 보시면 역배월 상황이고 그죠. 정배율 때만 주식을 하고 역배율 때는 절대로 주식을 안 한다. 200개선 또 저항을 받는 거죠. 보십시오. 살벌하지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 FMC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을지 잘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요거 네. 요 그림 자. 피레층 같이 오고 윗그림자 윗꼬리 자. 힘이 없지요. 지금 자. 200일선 하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신호 200일선의 방향을 본다. 얘가 자. 요렇게 해서 요런 건 없고 절대로 절대 없고 이게 완전히 쭉 내려왔다가 자.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랬을 때 요렇게 턴 할 때 우리는 셔프지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네. 뭘 한다고요. 네. 주식을 하면 됩니다. 자. 미국은 네. 몇 개? 네. 630개 자. 코스피는 몇 개? 350개 입니다. 믿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국가가 인정한 거죠. 요거 350개 630개는 그 중에서 신호가 뜨는 거 엠빌로프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 네. 연습 삼아서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산가가 되실 것이다. 엄청난 비법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네. 뜻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요. 돈 많이 버신 다음에 많은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입니다. 네. 이거만 봐도 돼요. 이거 봐. 아무튼 뭐 저명한 무슨 뭐 박사 교수 그 다음에 뭐 엄청난 펀드 매니저 뭐 무슨 장 뭐 이런 애들 나와갖고 뭐라뭐라 떠드는데 웃기지마 나는 요거 하나만 볼 거야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요게 이깁니다. 네. 거짓말 같지만 남들은 다 비관할 때 우리는 상승을 얘기하고 남들이 더 갈 거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폭락을 얘기했습니다. 맞잖아요. 네. 동의하면 1번 미리 다 다 얘기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2번 네. 아시겠죠? 자. 우리는 미리 한 발 앞서서 다 예견하고 다 했다. 1번 아니다. 이거는 순 엉터리다. 네. 엉터리 그래서 엉터리는 믿지 말고 우리 박사 교수들의 말을 믿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믿지 말고 그래서 1번 네. 그 다음에 2번 오랜만에 투표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들 이거 폭샥할 때 나스닥 7천 가면요. 그때는 아무도 주식 안 합니다. 네. 미리 알고 턴할 때 우리는 이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1번이냐 2번이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각자 알아서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신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